안녕하세요 코브기입니다 네 코브기아족분들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이 지금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횡부 장세에 머물러주고 있다 그리고 보라색 진한색 이 구간 이 구간을 아직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꽤나 깝깝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많으실거라 봅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에 또 많이들 관심이 간다 일반투자자들 어제 상장한 코인이라던지 그죠 또 급격히 상승이 나오는 애들 뉴스를 보고 당장 산다던지 그런 투자는 결국에 복이 된다 헤데라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거지만 크게 수익 보는 사람들 경제적 자유 확립까지 나아가는 사람들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들도 있을까 그리고 항상 사고싶을때 사고싶을때 용기를 낼때가 오를때 오를때가 아니라 우리 불과 며칠전에 있잖아요 며칠전에 그때 용기를 내셔야된다 이제 깊은 하락 알트가 급격하게 쏟아지는 하락 그때 용기를 내셔야된다 그러려면 현금도 있어야되고 그 부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한번 보면은 요 부분도 테슬라가 비트코인 팔지 않았다 사지도 않았고 지금 그 말은 뭐에요 보유를 하고 있다는거죠 보유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악재도 아니고 팔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수량을 늘리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호재로도 작용은 안되지만 무탈하게 넘어갔다 무탈하게 이번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도 메타도 실적 발표가 있지만 그들도 또 다가올 이 경기침체를 대비해서 비트코인을 늘렸는지 우리가 또 체크를 좀 해볼 부분이고요 테슬라 지금 현재 녹화시간 기준 대비했을때 테슬라 현재 가격은 144불입니다 144불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올라갔다 그죠 간혹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지금 매집 구간 타점으로 들어왔다 근데 요 정도 반등을 해서 아 더 담을 거라 싶다 크게 못 보는 사람들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수익 보면 또 자랑하고 싶고 그죠 그러면 결국 이 시장에서 크게 벌기는 커녕 오히려 잘 먹던 것도 뱉어낼 수 있다 그리고 또 익절하면 날라가는 경우가 많고 테슬라 요때도 들어왔죠 핑크색 아래 그리고 그리고 요때도 요때도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지금 아직도 핑크색 돌파를 못했는데 아직도 들어와 있고 지금도 모아갈 수 있고 오히려 이게 길어지면 더 좋다 길게 봐라 이게 뭐에요 이런 구간 나오면 매집이다 100불도 솔직히 지지해줄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100불을 깨고 내려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테슬라 계속 꾸준히 모아가는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 비트코인은 어땠을까 이거 다 말씀드렸죠 그죠 구간대 들어오기 전에 21년 연말부터 그죠 요거 주황색깔 뚫리면 시즌 종료다 그리고 여기서도 현금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다 요 때 많은 투자자들이 플러스 20% 또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정도 이때가 요 때였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진짜 목숨같은 현금 소중한 현금들 많이들 지키실 수 있었고 요 구간 들어올 때 멤버십 방송 뿐만 아니라 일반 방송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갔다와 못 들어갔다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된다 그리고 알트들도 우리 괜찮은 구간대들 계속 설명드리고 있고 그리고 괜찮은 메타들 을 넘어서 그 메타들에서 주목 못 받은 애들도 알아보고 있고 근데 이런 애들 중에서 특히나 여기 졸업 예전 코인들이나 이 가려진 관심 코인들 또는 수상한 뭐 근강도 있고 이런 애들에게서 이제 크게 포텐셜이 나올 수 있다 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이 구간 드론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현재 주황 색깔 기준점은 38.3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핑크색은 32.8 여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음 모두가 원하는 불장으로 그죠 그리고 이 갭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진짜 불장에서는 이런 갭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거예요 갭 차이가 아직 진짜 불장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아직 또렷하게 못 벌었다도 괜찮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 비트가 빠른 CL 내에 이전 고점부인 한 73.5k 이런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지금 전형적인 3터 패턴 이후에 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패턴의 중간값 즉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고점이 그리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 73.5k 이런 구간을 빠른 CL 내에 좀 돌파를 해주는 움직임이 그리고 이전 고점부 근처 온다더라도 지지를 해주는 움직임이 비트가 80k 그리고 100k 이런 구간을 노려볼 수 있는 뷰가 나온다 음 빠른 CL 내에 돌파를 그래서 해줘야 된다 이전 고점부 그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서에이즈가 일전에 말한 부분 중에서 아서에이즈도 하반기 강세장을 보고 있어요 음 알트는 아직도 시작도 안했고 이제 막 시작이다 이게 3월달이었고 그죠 1000배 1000배 가능한 코인들도 있을 것이다 1000배 1000배 가능한 코인들도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그 코인들 중에서 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아니 1000배까지 아니라도 괜찮죠 100배라 하더라도 얼마에요 그죠 그 말은 웬만한 알트들 10배 정도는 거뜬하게 오를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 저거 10배 올랐네 근데 호재 뜨고 또 가격 오르는 거 보고 쫓아 타면 어떻게 된다 10배 오르는 코인 요 속에서 그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요 끝에서 또 물리겠죠 또 물린다 21년도 또 반복된다 그래서 크게 수익 보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다 음 이렇게 이슈 되기 전에 미리 사 있는 사두는 이슈 되기 전에 미리 우리 가족분들처럼 근데 요 속에서도 또 이제 나뉘겠죠 더 큰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뭘까 고작 요정도 떨어지고 오르는 거 신경도 안 쓴다 요정도 요 안에서 수많은 파동과 하락과 행보가 존재하는데 또 요정도 올랐다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릇 우리 계속 말씀 돈 그릇 다 뱉어낸다 그래서 이 부분 키우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마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는 헤데라 같은 거 올랐을 때 사신 분들은 없을 거라 봅니다 올랐을 때 이거 특히나 우리 오르기 전에도 멤버십도 그랬지만은 뭐에요 일반 방송에서도 검색해보라는 영상이 있었죠 그죠 그거 검색하시고 저 전부 잘 잡아두신 분들 당연히 지금도 수익권일텐데 블랙록과 합의 어 그리고 호재호재 음 호재적인 이슈로 플러스해서 근데 이거 퍼드다 음 가짜다 마이너스로 순식간에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지금 헤데라 같은 거 지금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게 당장 사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전에 코브기가 검색해보라는 거 검색해봤는데 못 샀다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뭐다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있죠 어 추가적인 하락이 그때 그때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때 아시겠죠 오히려 이런 개미들 또 털어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털어대는 움직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깊게 나와야 된다 나중에 비트 빠지면 또 더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 나중에 어떤 코인이 10배 가던 100배 가던 투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코인이 중요하게도 하겠지만 이거봐요 가장 거래대금이 24시간 볼륨 중에서 전세계 거래대금 중에서 업비트에서 3분의 1 을 차지하고 있다 이거 심각하다 그 말은 우리나라 개인투자자들 또 뭘 했다 불나방했다 이것밖에 안되지 그죠 많이들 물려 있겠죠 이들 또 진절머리 나게 털어댄다 근데 이 코인이 나쁘다는 설명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 코인 괜찮은 코인이다 괜찮은 코인이다 그리고 또 반복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실 하는거 아니에요 그죠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또 더욱 더 깊게 눌러줄 때 어설프게 누르는게 아니라 더욱 더 깊게 만약에 저 같으면 요런 구간들이죠 이전에 고점부 딱 맞추기보다는 요런 구간부터 여기 빨간색 가격대 나오죠 요런 구간 주면은 항상 인질하셔야 될게 내가 샀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 것 생각하지 마라 우리 현물은 모아가는 관점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 저점부가 여기라면은 이전에 요런 구간도 있겠죠 그죠 요 안에서 이제 3분하를 하던 5분하를 하시던 각자 우리가 타점부를 좀 확인해 보시고 아시겠죠 아니 요구간 안주면요 얘 안사면 되요 다른 코인들도 어때요 어제는 제가 아무 일 없었는데 튀어오르는 애들은 항상 생긴다 쫓아만 가지마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5월달에 멤버십 식사 이벤트가 있어요 이 5월달 멤버십 식사 이벤트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시버클럽 들어오신 분 그리고 임박하신 분들 위주로 일단 뽑아 드릴 겁니다 이번에 근데 이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다 대략 봐도 20분이 없더라고 20분이 우리 채널에서만 꾸준히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이분들의 공통점도 뭘까 오늘 방송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공통점으로 어떤 매매로 이런 성과들이 아니 벌써?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분들이 이런 성과를 이루고 계셨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좌절하고 풀이 죽을 필요도 없다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다는 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방송 꾸준히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무료로 열려있는 텔레그램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텔레그램 어플 설치하시고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신다면 방송외적으로도 설명드릴 부분들 설명을 드리고 단기적인 관점들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문이 열려 있을 때 미리 미리 입장들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1,000분 넘게 계십니다 나중에 문이 닫히고 나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시면 안되겠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100억 본방 오픈 가동시 빠르게 마감이 됐고 우리 채널 우리 채널 졸업자분이자 우리 코부기 가족분 함께 스터디를 이어가주시는 100억 본방 현재는 마감이 됐는데 차후 오픈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은 슈퍼 개미 방 현재 슈퍼 개미 방 어떤게 될까 디테일한 부분은 멤버십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 역시 모아가고 있는 코인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 예정 코인 블라인드 처리되기 전에 확인해 보실 분들 늦지 않게 확인해 보시구요 내일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